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좀 이쁜 그냥 색깔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바라는 계절이 되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 해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너무 괜찮아서 이거 샵에서 쓰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색깔 일단 제 손톱에 있는 색깔도 되게 이쁜데 이게 젤 코코 78번 약간 연보랏빛 나는 누드핑크인데 거기에다가 마일 돌린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봤을 때 손이 좀 하해 보이는 색깔이라서 저는 손톱이 좀 못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이제 이 컬러는 손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일단 한번 발라놔본 거고요. 그거는 제 핸드폰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포니젤로 포니젤로 99번 컬러예요. 자 캐롤 앤 샤인 네이비인데 여름이나 봄에도 찐한 색깔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저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리터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애들을 발라보면 이렇게 밀리는 스타일인데 포니는 그런 게 없어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되게 잔잔하게 발리는 거 저는 스퀘어보다 오바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라데이션 할 때도 그렇고 오바이 조금 편해가지고 저는 오발롱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원장님들께서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오발많이 써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남색깔 바르시고 그냥 바로 이 글리터 바르셔도 되고 그냥 글리터만 이렇게 바로 바르셔도 커버가 모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원콤만 바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너무 색깔 많이 쓰면 난 좀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색 바르고 위에다가 이거 한번 바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저는 이제 좀 그런 게까지는 생각 안 해서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서 큐어하고 그러고 나서 톡꽃 약간 얇게 바른 다음에 지금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올릴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원콧에도 되고 톡꽃에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커버가 될 만큼은 되셔야 되니까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조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큐어가 안 된 상태의 컬러에 저희 스노우폴링 보면은 이렇게 약간 입자 자체가 노란빛이 돌면서 파란 빛을 도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네 가지 세트가 저희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별로 안 예쁜 거예요. 저는 보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예쁜데 아 얘만 조금 안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얘를 피부에 발라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샤이니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되게 반짝임이 강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놔도 다 이렇게 반짝이는 거예요. 엄지에 있는 색깔이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올렸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다가 실린더 브러쉬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샵에서 너무 바쁘면 그냥 막 빨리빨리 브러쉬로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샵을 다 알다시피 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빠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글리터가 밑에 붙지 않도록 브러쉬에는 이 샤이니지만 있도록 해서 이렇게 눌러드리면 어 갑자기 옆에서 공사 소리가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반짝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스펀지로 얘를 살짝 콩콩콩콩 눌러줄게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살짝살짝 밝힐 정도로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콩콩콩콩콩 눌러주시면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많이 반짝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이거를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햇빛광으로 보면 정말 많이 반짝이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꺼져도 아예 꺼져도 이렇게 반짝임이 되게 많이 살아있는 그런 아이로 변신이 돼요. 정말 이뻤어요. 이 색깔은 너무 괜찮다.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사실 손님들이 아트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런 컬러로 이런 걸 많이 내기도 하잖아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고운 벌 우리 마일드 마일드의 고운 벌을 이제 살살살살 실린더 브러쉬로 하면은 이제 군데군데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긴 하거든요. 실린더 브러쉬로 써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로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색깔만 살짝살짝 넣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세요. 이렇게 하면 큰 펄과 잔잔한 펄이 같이 있어서 되게 예쁘죠.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색깔에다가 이렇게 다 적용하시면 돼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나는 좀 걱정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스펀지로 눌러주시면 돼요. 살짝 눌러서 이제 큐어 바로 하고 탑하면 끝이에요. 우리 이렇게 진짜 색깔 이쁘게 하는 포인트 이런 아트도 대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 큐어하고 바로 탑을 해볼 텐데 잠시만 지금 핀램프가 충전이 다 돼가지고 어제 되게 많이 썼더니 탑을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램프 좀 주세요. 램프 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램프 색깔 보면 진짜 예뻐요. 이게 아 이게 실물로 봐야지 진짜 예쁜데 이게 실물이 아니어서 잠시만요. 큐어를 할게요. 펴줘게 펴줘게 지금 보면 이렇게 큐어를 지금 한 거거든요. 살짝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깊이감 있는 스타일로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실제로 봐야지 진짜 예쁜데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핑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트로피칼 같은 경우도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귀엽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될 때 꼭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색깔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 여기에 가지고 계시는 글리터 큰입자 애들 그런 거 허니콤 이런 거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제품 문의는 이쪽으로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